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서울대교구의 씨노드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경동제약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올해도 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3년째 기부를 이어온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주교가 임명되는 과정에 여성이 참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주교부위원회에 여성 3명을 임명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주기경도 주교부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맹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톨릭교회 고위 성직자인 주교 임명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교황은 지난 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황청 주교부위원회에 여성 2명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 성직자로만 구성됐던 조직에 여성이 포함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의 깜짝 발표가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14명 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부 사무총장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 사상 처음 교황청 수도외부위원회에 임명된 이본 맹구아 수녀가 그 주인공입니다. 교황은 또한 수도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 여성위원도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보호자로서의 여성,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펴낸 마리아 리아 제르비노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회장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 가운데에는 한국 신자들에게 반가운 이름도 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도 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다만 성직자부 장관은 전 세계 사제들을 총괄하는 만큼 유 추기경 임명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CPBC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엔 여성 3명이 임명된 것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교부 위원이라는 것은 주교를 구체적으로 선정할 적에 자기 의견을 내요. 내서 주교 선정에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 수생들 같으면 그 주교 후보자가 여성에 대해서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평생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 모든 것을 보고서 적합하다, 들적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어 유 추기경은 교황청의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 장관, 여성 장관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해당된다고 하면 가정, 평신도, 생명 같은 데는 여성 장관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도서관 관장 같은 데도 예를 들면 여성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문화와 교육 장관 같은 데도 평신도가 그런 데는 갈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황님이 하나하나 지금 발타고 계시니까 변화는 계속 나와요. 그간 교황은 여성 평신도의 지위와 수도자의 권한 향상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여성 특유의 모성과 섬세함이 교회 의사결정 과정과 식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입니다. 여성 특유의 모성과 섬세함이 교황입니다. 전세계 가톨릭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신호드, 이제 교구 단계를 넘어 국가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주교회의는 교구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의견서 작성에 들어갔는데요. 교구별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보고서를 공개한 3개 교구의 보고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교구의 신호드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10월 17일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신호드에 돌입했습니다. 신호드에 바탕이 된 건 본당과 사도직 단체의 소그룹 모임입니다. 지난 8개월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3만 1,932명, 소그룹 모임 횟수는 6,038회에 이릅니다. 소그룹 모임과 개별 제안을 통해 모인 의견은 약 4만 건이나 됩니다. 제안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교회 공동체 활동이 중장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인과 어린이, 청년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본당 활동에 과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신앙적으로 소진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목계획 수립에 참관인으로라도 참여하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세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안, 쉬는 교우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미혼자를 비롯해 이혼과 재혼 등으로 신앙 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들에 대한 돌봄도 요청됐습니다. 신호드 정신에 따라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을 위한 관심을 요청한 제안도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이 여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교육과 연구,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도 요청됐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신호드를 진행하면서 성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이주민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교회로부터 수용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소수자,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세례를 받은 후 동반해주는 이가 없어 성당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본당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신호드 참가자들은 세례 후 강론 외엔 교육 기회가 부족한 점을 거론하며 상황별, 연령대별 신앙 교육도 요청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 공부뿐 아니라 전례와 성사에 대한 교육을 요청한 참가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8개월간의 신호드를 통해 교구가 검토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주의에 대한 회계를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이어 본당 3호 계획을 신호드 방식으로 수립해 신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본당 운영에서 중요한 결정은 모든 신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당 3호 기원 인선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하고 반모임과 레지오마리에 등 신심활동을 확장해 전입자와 쉬는 교우들을 찾아가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선교와 연결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보고서 결론에서 교구 단계 신호드는 한마디로 경청의 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호드 제안을 보금의 기준으로 식별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신호달리 타스를 실현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인공으로 주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또 모두가 주인공으로 교회 삶에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 경청하고 나누고 함께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서울대 교구의 신호드 종합문서는 모든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신호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프란체스코 교황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두 교황이 몇 년 전 큰 호평을 받았죠. 두 교황의 진솔한 대화가 이번엔 연극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연극 두 교황을 전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흔드는 스캔들이 잇따르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사임을 결정합니다. 교황의 사임 결정으로 유례없는 혼란을 맞이한 가톨릭 교회.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후임 교황이 될 베르골리우 추기경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보스파를 대표하는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개혁파를 대표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성격도 가치관도 모두 다르지만 신념과 영성 아래 교회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2017년 희곡을 시작으로 소설과 영화로 옮겨졌던 작품 두 교황. 작품성을 인정받은 두 교황이 세계 최초로 라이선스를 받고 국내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연극 두 교황은 인물의 대화 중간중간 깊이감 있는 음악을 넣어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신구와 서인석, 서상원, 남명열 등 원로 배우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도 볼거리입니다. 바티칸의 웅장함을 담아내기 위해 무대 연출에도 신경 썼습니다. 인간의 고뇌와 의지를 담아낸 연극 두 교황은 신자와 비신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연극 두 교황은 다음 달 30일부터 한전아트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경동제약이 재단법인 바보에 나눔에 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0년부터 벌써 13년째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DID 시스템 등 다른 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경동제약의 통 큰 기부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경동제약 류기성 김경훈 각자 대표는 어제 서울대 교구청을 찾아 재단법인 바보에 나눔에 기부금 6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동제약은 2010년 이후 매년 바보에 나눔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부해왔습니다. 경동제약의 기부는 올해로 13년째, 누적 기부액은 40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성금 이외에도 경동제약은 코로나19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는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이라는 생각을 공유한다는 경동제약. 류기성 대표는 모두가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기부의 배경을 밝히고 나눔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에 나눔 이사장 손희성 주교는 류기성 대표 등 경동제약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이어가는 참된 도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간 전달된 경동제약의 성금은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요셉 의원, 가톨릭 레드리본 등에 전달돼 에이즈 환자를 비롯해 사회복지단체, 여성가장 긴급지원 등에 사용됐습니다. 올해 기부금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와 바보의 나눔이 진행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에는 방제전문기업 DID 시스템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DID 시스템 박헌 대표이사와 오영임 대표이사는 바보의 나눔의 성금 500만 원을 캐척했습니다. DID 시스템의 기금도 전액 바보의 나눔 공모 배분 사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전해진 기업들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더욱 밝게 빛내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관 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가 최근 발간된 천주교 신자를 위한 일치운동 길잡이,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대주교는 그리스도인 일치는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끼리 일치하지 못하면서 다른 종교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치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자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흩어져 살며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며 산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자녀로서 일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 발간 배경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차이점에 함몰돼 일치를 위한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은 아닌지, 또 신앙의 공통유산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은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교제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식시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늘 오후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오늘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빼앗는 방식은 안 됩니다. 13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CPBC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